저는 폭풍 성장하는 동남아시아 로켓에 올라타자라는 발표 제목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유닛이라고 합니다. 저의 소개를 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현재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플랫폼인 라자다의 싱가포르 본사에서 다음 성장을 고민하고 기획하는 신사업팀에 있고요. 약 4년 동안 라자다와 함께하면서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이곳의 성장을 피부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동남아시아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둘째로 동남아의 이커머스는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동남아의 슈퍼앱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테크 회사 생활을 어떻게 재미있게 그리고 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섹션인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11개 국가가 동남아시아를 이루고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렇게 6개 국가가 동남아를 대표합니다. 이 6개 국 인구를 모두 합치면 약 5억 8천만 명 정도가 되고요.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8%에 해당되는 매우 큰 숫자입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동남아 인구가 과연 얼마나 젊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을 미디안에이지, 중위연령이라고 부르는데요. 동남아시아의 미디안에이지는 30세입니다. 이를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중국과 미국은 38세, 한국은 43세, 일본은 48세에 달합니다. 동남아는 이렇게 많은 인구와 매우 젊은 연령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지역입니다. 이번에는 동남아 인터넷 사용자 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동남아 전체 인구의 약 20%만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2020년 기준 현재 약 4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 중이고요. 이는 전체 인구의 약 70%에 해당합니다. 2015년부터 19년 동안 약 4년 동안 약 1억 명의 새로운 인터넷 사용자가 생겨났고요. 2019년부터 2020년 1년 사이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약 4천만 명의 새로운 인터넷 사용자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 보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차트가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모바일 인터넷 사용 시간 차트인데요. 전 세계 평균이 약 3시간 13분입니다. 전 세계 1위가 태국이고요. 하루 평균 약 5시간 13분을 인터넷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3개 국가가 4시간대를 보이고 있고요. 동남아 6개국 중에서 4개국이 평균 사용 시간 탑 10 국가 안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두 국가인 베트남과 싱가포르도 역시 세계 평균 시간과 비슷한 시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남아 인터넷 경제와 이커머스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 인터넷 경제는 2020년 약 117조 원으로 2015년 대비 약 3배 정도 성장을 하였고요. 2025년도까지 또다시 3배 정도 성장하여 약 34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전망치는 매해 사양 조정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도 그 속도를 예측하기가 힘들 정도로 동남아 인터넷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남아 인터넷 경제는 크게 이커머스, 트랜스포트 & 푸드, 온라인 트래블, 온라인 미디어 이렇게 4개의 섹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중 이커머스가 가장 크고 앞으로도 빠른 성장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동남아 이커머스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았는데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커머스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라자다의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자다는 현재 동남아시아 6개국에서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 중이고요. 저희는 2012년도에 설립되었고 처음에는 리테일 모델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마켓플레이스 모델을 도입을 했고요. 브랜드와 셀러드를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자다 초창기에는 사람들에게 온라인으로 무엇인가를 살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너무나도 생소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없었던 개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커머스의 개념을 알리고 고객과의 신뢰 형성에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가 없는 대다수의 고객들을 위해서 캐쉬 온 딜리버리라는 현금 결제 솔루션을 론칭을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크로스보다 사업을 론칭을 하고 중국, 홍콩, 한국에 위치한 셀러들이 다양한 제품들을 동남아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라자다 자체 라스트 마일 배송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물류 역량을 강화하였고요. 2016년에는 알리바바가 라자다를 인수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라자다가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온라인 슈퍼마켓인 레드마트를 인수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한때 저희의 성장 동력이 되어줬었던 현금 결제를 점점 줄이고 이를 디지털화 시키기 위해서 라자다 월렛이라는 e-월렛을 론칭을 했고요.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가 없으신 분들도 가까운 편의점에 가셔서 현금을 드리고 탑밥을 하시고 온라인 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같은 해부터 쇼퍼테인먼트라는 쇼핑과 엔터테인먼트가 합쳐진 개념을 소개를 했고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통해서 고객들이 오랜 시간 머물면서 재미난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얻고 있습니다. 쇼퍼테인먼트의 일환으로 라자다 라이브 스트리밍과 라자다 게임을 론칭하였습니다.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면서 그리고 게임을 하면서 셀러와 브랜드가 주는 바우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커머스의 과거를 살펴보았으니 현지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진행형인 팬데믹이 과연 동남아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라고 하면 동남아의 디지털화에 가속도를 붙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팬데믹 동안 특히 동남아 이커머스는 더욱더 성장을 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의 온라인으로의 이동입니다. 오프라인이 완전 셧다운되고 온라인이 유일한 판매 채널이 되면서 오프라인에서만 판매하던 많은 중소기업들이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둘째, 새로운 사용자의 증가입니다. 고객들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쇼핑이 유일한 쇼핑 채널이 되면서 2020년 동남아 이커머스의 거래 중에 3분의 1이 새로운 고객에게서 나왔습니다. 셋째는 식료품 카테고리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장을 보던 분들이 온라인에서 장을 보기 시작하면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노란색이 식료품 카테고리인데요. 이 비중이 2015년도 4%에서 2020년도 11%까지 늘어났습니다. 넷째, 크로스 카테고리의 주문 증가입니다. 예전에는 한 고객이 온라인으로는 옷을 주문하고 나머지는 다 오프라인에서 샀다고 하면 지금은 고객들이 여러 카테고리를 온라인 장바구니에 담고 있습니다. 동남아 이커머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캠페인을 말씀드리면서 이커머스 섹션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라자다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캠페인을 기반으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캠페인이란 가장 큰 온라인 할인 행사를 뜻하고요. 정말 많은 셀러와 브랜드가 모여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선보이는 이커머스 축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 역시 11월에 열리는 광고 문제가 1년 중 가장 큰 온라인 쇼핑 축제 날이고요. 라자다 또한 이를 따라서 11월 11일이 1년 중 가장 큰 행사 날입니다. 알리바바는 올해 광군제 동안 84조 원의 거래액을 기록을 했고요. 이는 작년 광군제 거래액인 42조 원의 약 2배에 달합니다. 올해 라자다의 11월 11일 캠페인 통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4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라자다를 방문을 했고요. 40만 개의 브랜드와 셀러가 참여를 했고 자정에 시작하고 나서 처음 10초 동안 발생한 거래액이 약 120억 원에 달했습니다. 나라별로 조금 재미난 통계를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가장 긴 거리의 배송이 약 5천 킬로였고 이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가 300킬로라고 했을 때 이를 약 16번 반복해야 하는 아주 장거리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 소비력이 워낙 강해서 동남아시아의 강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11분 동안 분당 만 6천여 개의 제품이 팔렸고 가장 큰 주문 금액이 약 1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전반적으로 한류일풍이 지속적으로 불고 있고요. 저희 이번에 라자다 1111 캠페인 브랜드 홍보대사로 배우 이미도 씨를 모셨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남아시아와 이커머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섹션에서는 동남아시아의 슈퍼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앱이란 고객들이 일상 속에서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앱이고요. 동남아에서는 그랩과 고재기 대표적인 슈퍼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랩은 2012년도에 말레이시아에서 택시 호출 앱으로 시작을 했고요. 현재 동남아 8개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고잭은 2010년에 인도네시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 같은 경우 전 세계에서 교통채증이 가장 심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대중교통이 아직까지 발전 중이고 지하철 같은 경우도 2019년 초에서야 오픈을 했습니다. 이렇게 심한 교통채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잭이 오토바이 호출 앱을 시작을 했고요. 현재는 동남아 5개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그랩과 고잭 모두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음식 배달, 식료품 배달, 결제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서비스를 구축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랩은 현재 동남아 8개 국가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고 나라별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싱가포르를 살펴보면 메인 서비스로는 음식 배달, 식료품 배달, 택배 서비스, 라이드 서비스, 그리고 결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랩푸드 아이콘이 맨 첫 번째로 나와 있는데요. 팬데믹 동안 음식 배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고 음식 배달 서비스가 전체 매출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싱가포르 그랩푸드 화면인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 인구의 약 14%가 무슬림이고 이분들을 위한 한랄 음식 섹션을 따로 빼놓았습니다. 세 번째 화면은 그랩 키친 화면입니다. 그랩 키친은 그랩의 공유 주방이고요. 동남아의 약 50개의 공유 주방을 운영 중입니다. 그랩은 지속적으로 핀테크 쪽으로 투자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랩 파이낸셜 그룹이라는 핀테크 사업체를 세우고 보다 많은 동남아 고객들이 금융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결제 서비스인 그랩페이는 싱가포르 e-월렛의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호커센터라고 해서 현지 음식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야외 푸드코트가 많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아직까지도 많이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랩은 그랩페이를 통해서 이분들이 보다 쉽게 온라인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그랩은 올해 하반기에 싱가포르에서 보험 서비스와 소액 투자 서비스를 런칭을 했는데요. 소액 투자 서비스의 경우 그랩에서 음식을 배달시키거나 차를 부를 때 결제권당 일정 금액을 사용자가 지정을 해서 환대에 자동 투자되는 서비스입니다. 최소 금액은 1불이고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동남아 고객들의 꾸준한 소액 투자를 장려 중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고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잭은 현재 동남아 5개국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뉘고요. 트랜스포 앤 로지스틱스 카테고리에서는 오토바이, 자동차 호출 서비스,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푸드 앤 FMCG 카테고리에서는 음식, 식료품, 의약품 배달 서비스와 원격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서비스 카테고리에서는 그랩과 마찬가지로 결제, 보험,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서는 영화와 드라마 스트리밍, 그리고 영화와 티켓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에 고잭에게 두 가지 큰 뉴스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1,600억 원 투자 유치 소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경영진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고잭은 2019년 10월부터 두 명의 CEO가 2인 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경영진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한 명의 CEO가 결제, 보험, 투자를 다루는 파이낸셜 서비스 사업부를 이끌고 또 한 명의 CEO가 라이드 힐링과 배달 등 나머지 서비스를 이끈다고 합니다. 이 구조적 변화를 보았을 때 앞으로 고잭이 파이낸셜 서비스 사업부서에 더욱더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잭은 이 사업부 내에서 크게 네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고페이는 인도네시아 e-wallet의 1위이며 온라인 결제 및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넷비, 수도세, 전기세, 모바일 데이터 등 여러 비용을 한 곳에서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을 편리하게 사고 팔 수 있는 금 투자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이커머스 그리고 슈퍼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 섹션으로는 제가 글로벌 테크 회사 생활을 재밌게 그리고 잘할 수 있었던 방법들을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패널 세션 때 말씀드렸었던 100을 달라고 하면 120주기인데요. 제가 사회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늘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항상 데드라인 전에 완성을 하고 기대한 것보다 조금 더 퀄리티를 높이면서 상사와 동료들에게 일적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뢰가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 좋은 내부 평판이 생기게 되었고 또 좋은 기회로 내부 이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 안에서 적극적으로 네트워킹 하기입니다. 사람이 자산이다 라는 말은 누구나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회사가 크다 보니 무슨 부서가 있는지 그 부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는지 다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팀들과 주기적으로 점심을 먹고 회사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제 부서 바깥 사람들을 알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회사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고 회사 사람들이 단순히 동료가 아닌 저의 친구가 되니 일적으로도 도움을 더 수월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라자다를 나갈 때도 제가 가져가는 가장 큰 자산은 동남아 6개국에 퍼져있는 제 친구들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빠른 성장과 변화를 즐길 수 있는 성향입니다. 이커머스 산업이 엄청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회사 또한 지속적으로 전략적 방향이 수정이 되고 조직이 개편되고 프로젝트의 우선순위가 늘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회사의 변화에 바람이 불 때마다 저 또한 이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즐길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런 회사의 성향이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저의 성향과 잘 맞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즐겁게 회사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몇 개월 만에 많이 나가시기도 하셨고요. 이 세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회사의 성향과 나의 성향이 일치하는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였습니다. 네 번째는 발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기입니다. 회사 내에서도 내가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가 저의 가치관리나 생각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주변에 매우 긍정적이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본인의 스타트업을 꿈꾸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이렇게 열정에 찬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저도 조금 더 진취적으로 변한 것 같았고 많은 동기부여와 영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즐기기입니다. 저희가 동남아에서 이커머스 산업의 파이어니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처음 하는 것이었고 누가 해보고 알려주는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이 없는 백지 상황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끝까지 잘 해냐더라고요. 저 또한 백지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걸 되게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즐겁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이야기를 하나 공유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라자다 경영진 한 분이 미국에서 고액 연봉을 받으시다가 다 포기하시고 아무도 모르는 동남아시아의 라자다 창원 멤버로 조인을 하셨었어요. 저는 그분에게 왜 그러셨냐고 물어봤었습니다. 그분이 딱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쓰여진 역사를 읽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를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 개인적으로 저는 그 말이 되게 와닿았었고요. 저 또한 제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동남아시아의 이커머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발표 제목이 동남아시아 로켓에 올라타자였는데 동남아시아가 왜 로켓인지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했고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로켓에 올라타시는 것을 꿈꿔보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